기본 상급 3억 원. 대투단 계신 4억 4천 2백 50만 원. 본선 1차전 4억 6천 7백 61만 원. 본선 2차전 5억 4천 9백 45만 원. 본선 3차전 5억 7천 8백 60만 원. 준결승전 5억 9천 655만 원. 제1대 트롯맨을 향한 그 최후의 전쟁. 위대한 성전을 앞두고 있는 트롯맨을 소개합니다. 기호 1번 트롯 한류스타 김중현. 기호 2번 뉴스타 신성. 기호 3번 트롯프린스 에농. 기호 4번 정통 트롯 교과서 공훈. 기호 5번 호급진 보이스 손태진. 기호 6번 서천의 아들 박민수. 기호 7번 정통 트롯 외길 인생 민수현. 기호 7번 정통 트롯 이 motorcyclesело. 기호 13번 Hold